콩국화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54년 272페이지 콩국화체입니다. 여름철이고요. 원문입니다. 1단계부터 2단계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콩을 삶아서 맷돌에 곱게 갈아 고운 채에 친다. 2. 얼음에 채워 차게 둔다. 손님이 오면 책면이나 수단, 원소병을 그릇에 담고 콩국을 부어서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맷돌 고운 채가 필요합니다. 빅트 쏘고 2. 엑소